안녕하세요 먹는TV의 보미다입니다 네 오늘 먹을 것은 신전떡볶이구요 매운맛이고 이거는 신전김밥 그리고 이거는 튀김이고 이거는 충건입니다 잘먹겠습니다 이제 너무 더워요 큰일이다 맛있다 잘먹겠습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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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웅 그래서 바삭한 계란에서 너무 맛있었어요. 아프리카 오프라인 똑똑한 맛 오이 숭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해서 그치지 못하면 이건 이렇게 아마도 저는 이렇게 아마도 아마도 고추장 반죽 고추장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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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네요 요리가 보인다 고구멍이 참기름 너무 더워가지고 성풍기 바람 좀 쬐고 있어요 소주의 후회 고소한etti 소주의 손이 좋아서 소주 тр입 years old 소주의 손이 좋더라구요 ... ... ... ... ... ... ... ... With this drink, there is really soft and good so I like to know when you see the source of sweet food. You can taste the snack or even the coffee or the other. It's so nice that this food is about 200g degree. 초코 초콜릿 오랜 거리는 고춧가루 오랜 거리는 탕후라이 탕후라이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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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성은 간장 반면 Block 그렇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배낮 비밀 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10분 30분 30분 정도 이렇게 식요한 걸 좋아해요. 앞으로도 오늘은 요리를 지켜봐요. 그리고 조리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따뜻한 것입니다. 밥 먹을 수 있어서 매운맛이 너무 맵네요 음식은 따뜻한 점이 더 너무 잘 어울린 너무 맛있어서 끝! 고춧가루 진짜 매웠어요. 어우 진짜 매웠어요. 제가 보기에는 엽끼 떡볶이보다 신전 떡볶이가 더 매운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는 한끼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